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보 촬영을 하러 저희가 한 달만 밀려고 안전벨트 잘 되시고요 네 셀카봉이에요?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팅해요 저는 메이크업을 마치고 이제 헤어를 하려고 합니다 정훈이 형이 사준 아메리카노 나이가 많이 들었죠 뭐 먹었어요? 뭐 먹었어요? 식사 중이십니까? 오우 오 뭐야 닭가슴살이야? 오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? 김치전 아니야? 김치전이 서브리스 아 진짜? 서브리스 어 누가 새삼 씻었네 아 진짜 아닌데 네 오늘 점심은 미역국 다시 찍을게요 컷 네 뭐 드세요?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? 어 네 이제 저희가 출발하려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늘 잘 잤어요? 네 오늘 잘 잤어요? 네 네 네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?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네 네 현장에 도착했죠? 네 네 스튜디오 콜트 스콜 스콜 오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죠? 오늘을 위해서 네 네 네 얼마나 주무셨어요? 한 6시간 6시간? 6시간? 아 토바퀴로 온거에요? 아 뭐 뭐 드신거에요? 오 오 맛있다 맛있어? 다른거보다 네 저희가 촬영장에 들어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장이 굉장히 이쁩니다 되게 풀빌라에 온 듯한 느낌인데 어떠세요? 네 캠핑카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호령이 형이 캠핑칸에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걸로도 보이긴 보이네 어 밖에 저거 없는데 저걸로 볼 수 있다는게 보이네요 고프로도 못해 그렇습니다 고프로도 못해 고프로도 못해 네 고프로도 못해 네 고프로도 못해 네 고프로도 못해 고프로도 못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나? 그것부터 어떤 구도를 만들어 내시는 것 같은데 효과 효과 어우 배고프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곧 있으면 촬영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총 3시간 촬영한다고 하는데 3시간 밖에 아니에요 저희? 네 3시간이면은 길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죠 네 네 정연기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네 일하러 왔잖아요 스케줄 하러 왔는데 네네 어떠세요? 사랑해요 좋네요 일은 사랑해요 촬영의 이마에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? 촬영의 이마형 이마형 네 그렇습니다 나의 핏을 주시오 네 립밤을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식사하셨어요? 사랑해요 자기의 심취에서 온갖 귀여운 척이랑 귀여운 척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야외에 나왔는데 아직 저희가 대낮이라서 눈이 많이 부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보이세요? 여기 캠핑카입니다 네 촬영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갔다 올게요 안녕 안녕 허잇 로시 Bible inger Singer 계속 바꿔가ра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씩 바꿔가오면 튈게요 선생님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 첫 번째 첫 번째 전체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라고 너 여기가 나이트인 줄 알아 바로 촬영해볼게요 네 좋아요 노출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비틀게요 아 아 아 깜짝놨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재미난 잔잘? 재미난 잔잘 재미난 잔잘 재미난 잔잘 이번에는 중라가 의상 뭐하네 진짜 좋아요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іл 2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7라운드 수이 난 나쁘지 않아 좋아 어 referred 이거 찍은거지? 섹시하다 근데 이거 앙뉴야 앙뉴야 앙뉴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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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가 아니고 아니 이 맞어 요번에 메추리반 타워해 괜찮지? 응 나는 너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? 이거? 맨날 보고 사진을 보고 찍어봐 커튼 너무 가리면 원피스 같아 아.. 좋아요 아.. 귀엽죠? 오.. 왜? 음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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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5. 6. 7. 7. 10. 10. 10. 11. 11. 12. 12. 12. 촬영 끝났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? 아 네 저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멤버들 다 잘 나온 것 같고 다이어트 효과가 아닐까요? 아 너무 잘 찍어주신 카메라 감독님과 스타일리스트분 헤어메이크업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스태프분들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수상소감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어떻게 본인들 사진 잘 나온 것 같나요? 네. 기대가 됩니다. 매일매일 이렇게 일찍 끝나는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? 오늘 아마도 한참 거꾸로 가야죠. 예? 네. 한참 거꾸로 가야지.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화보촬영 화보촬영 무사히 마쳤고 네. 여기는 흑석동입니다. 오늘의 의연시점 네. 종료합니다. 네 종료합니다. 오늘의 의연시점 오늘 종료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뿅. 바이 비와이.